안녕하십니까 미솜테라피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미솜테라피는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마사지 케어 전문샵으로서 고객님의 소중한 몸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케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맞춤형 마사지로 진행하여 원하시는 부분을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 드리고 있으며 늘 이용해 주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최고의 만족을 선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